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늘부터 이웃탐구생활 이웃들을 스토킹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탐구 첫째 날은 깔을 놓습니다 가장 인기 없는 것부터 인기 있는 순서대로 이제 올라가도록 할게요 메이첼도 있네 KK가 컨설파도 있네요 자 메이첼 자 가보자 카를로스 할 때 가봅시다 어 집이 없네 안되겠구만 집에 있는 애부터 합시다 그러면 모리스 모리스 탐구생활 할거죠 알고 쏘어야 하죠 내가 좋죠 계속 이야기를 걸어봅시다 화석도 좋아하고 화석을 좋아하고 큰잎댓스 오우 육국이에 관심이 많네요 돈을 주고받기도 하구요 그죠 졸리나 체조를 해야겠다 계속 말 걸어봐야지 리프트 저거 두루 스테그 뭘까요 사과나무 좋아하네 여러분 지금 개구리 소리 들리죠 이거 게임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 근처에서 나눈이 많아서 나는 소리인데 엄청 배우더라고요 엄청나죠 개굴협창이? 그죠? 간식..고.. 오후에 간식을 먹는다면? 다먹을래! 단짠! 단짠! 단짠을 좋아하는 모리스 약간 소심한 면도 있네요 그죠? 모리스가.. 마일드 턱 남았겠지? 모리스 착한 놈이구만 어? 계속 얘기하니까 되게 싫어하네요 계속 매그금 싫어하네? 카스텔라 오 간식 생각하고 있네 그죠? 골랐어 골랐어 지금 계속 맑으니까 바깥에 벌써 매미도 날라다니는 것 같네? 뭔가 거대한 나방 같은게 날라다니는 것 같다 제시카인데도 계속말로 걸어가야지 여기 났어 이섭네집 가본적 있냐? 이섭이 진짜.. 오 파워스트 어.. 에헤헤헤헤 내가 선물해준건데 왜요? 스톱탈자 내 마우스 날씨 어때? 흐린것같아 흐흐흐흐 장난스럽다 그치 빠져 자꾸 말거미시라 무슨 고민이냐? 딴생각하네 골랐네 골랐어 유섭이한테도 계속 말건어봐야지 말건어보는거 재밌네 그죠? 이야기하자 러스크 러스크? 흐흐흐흐 가질래? 야자 열려줄게 내 돈.. 돈 없는앤데 딱봐도 집안에 아귀기가있고 그죠? 계속 수다떨내여 우정 그치 움직임이 카세트가 니가 카세트가 니가 손하고 보지 계속 말거려야지 섹시 고리 나네요 고리나 애들 많이 말 많이 지키면 이 옷이 you s한테 이렇게 귀찮아 안되서 젤리에다 가볼까 젤리야 너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싶어 젤리한테 계속 말거려야지 젤리 안뇽 오오 친구가 맞는 젤리 계속 말그려야지 파워슈트 파워슈트 쯔리야오 이리 들면 다른것은 왕칭 사도인적 단마만 보려고 하면 스마트 보게 되는건가 흐린거 같다 뭔가 고민 별로 대단한 고민이 아닌거 같은데 골이 났네 골이 났어 우리 다시 다른 애한테 가서 또 한번 좀 좋아졌나? 일소비 나온거 가보자 아직도 삐졌나? 계속 말걸면 어떻게 되나 계속 말걸릴 수 있구나 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그쵸? 이번엔 더 노력자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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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인다던데 그럼 애들한테 계속 말을 걸면 골이 나면서 그쵸? 나중에 오라고 하네요 흐헤헤 날 귀찮아해 애들이 흐헤헤 메이첼 너무 아깝다 메이첼 뭐하냐 메이첼 며이첼 그쵸? 초쫄 맛있어 아 이거 지금 그건가? 나한테 존댓말 쓰네? 존댓말 얘네들은 안쓰나? 장난꾸러기 조금 친해지면 말을 놓기 시작하는건가? 모리스도 파이프도 마이브로스 오케로 바꿨는데 좋네 오 돈나무 1000달러밖에 안 들어있네 가만있어봐 또 반말 안쓰고 존댓말 쓰는거 또 있었나? 피터가 존댓말 쓰나? 아직 이상한지 알면 안되서 박사도 죄송합니다 박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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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gedurn 박사도 çok muy muy 계속 말거면 어떻게 될까? 일단 나가려나? 나가! 3종 세트를 시전해주나? 화내라 이 자식 나가라! 그리스도 안전해주나? 4종 세트! 라이브 4종 세트! 5종 세트! 3종 세트! 5종 세트는 중 2종 세트! 5종 세트! 5종 세트! 5종 세트! 6종 세트! 계속 말 걸어보자 이렇게 자꾸 말 걸면은 아 풍선이 도네 많이 안 쓴 거 같은데 모여보자 라탄 낮은 테이블 빨간색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탄 낮은 테이블 라탄 낮은 테이블 파갔다 말 걸자 계속 말 걸어 라탄 낮은 테이블 라탄 낮은 테이블 라탄 낮은 테이블 실컷 놀았네요 과수원을 한번 만들어 놓을 계획을 한번 나중에 세워보고 다섯 개의 색다른 각각 다른 걸 한대씩 모아놓고 울타리를 칠까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그거를 거수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웃들한테 계속 말을 걸면 어떻게 되나 실험을 해봤는데요 골 머리를 앓으면서 골치를 썩으면서 저를 내친다 이걸 알아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